이번 달부터 생계활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0월부터 생계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됩니다. 9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올해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돼 현재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환산 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가구가 연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복지TV